제가 말했죠? 뉴니온 개 잘한다고? 꼬바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16년차 댄스 트레이너 로다크리스입니다.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담긴 영상입니다. 여러분 아래 내려가면 뭐있죠? 밑에 내려가면 좋아요가 있어요. 그 좋아요를 버튼을 눌러주시면 제가 제일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한 번씩...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이 채널은 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채널인데요. 오늘은 이제 이거 지금 스컬파 관련해가지고 결승전 영상들이 다 올라와서 그걸 리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옛날 댄스 영상들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랭크쇼 이런 것들이 진행되니까요. 한 번씩 보시고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바닥에서 기어올라서 결승전까지 진출해서 2위까지 차지하는 죽지 않은 저력을 보여준 뉴니온입니다. 실력은 뭐 이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잘하는 팀이니까 굳이 하나하나 일일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뉴니온은 동양적인 느낌을 가지고 나와서 퍼포먼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부채라는 소품도 들고 나와서 진행을 했고요. 확실히 지금까지 보여준 힙합적인 매력보다는 퍼포먼스적으로 좀 다양한 부분을 보여주려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시작할 때 바로 보이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실은 이 등장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왜냐면 퍼포먼스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데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할 게 무언지를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에 대한 그런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 등장 어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긴 해요. 이런 컨셉이 있는데서는. 힙합에서 자주 쓰이는 테크닉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닐라이즈라는 동작입니다. 보시면 지금 방금 이 동작이에요. 지금 방금 쓰러진 이 동작이죠. 이게 바닐라이즈라는 동작에서 응용인데 이게 실은 원래는 여기서 여기서 이 발이 이 무릎 뒤 우리 왜 소위 말해서 이게 어디라 그러죠? 도간이라 그러나요? 뒤쪽 이쪽으로 닿으면서 옆으로 앉게 되는 기술이에요. 근데 이제 뉴니오는 이대로 이렇게 넘어지는 어떤 응용을 보여줍니다. 이거를 가지고 하셨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엉덩이가 바닥에 닿지 않게 이렇게 앉아주는 형태에요. 나중에 제가 한번 강좌 이런 거 있으면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쓰러지고 난 이후에 여자들이 굉장히 소화하기 힘든 동작을 합니다. 보시면 지금 이렇게 지금 다리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엉덩이를 들어 올려서 앉는 이런 동작인데 이게 왜 여자들이 하기 힘들다라고 얘기하냐면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선천적으로 골반 무게가 남자들하고 느끼는 게 좀 다를 거예요. 제가 여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동작들 골반을 들어 올리는 이런 동작들을 하는 데 있어서 여자들이 좀 불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뉴니오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대로 이걸 잘 진행을 해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시 볼게요. 바닐 라이즈 하고 그대로 좋죠. 이 퍼포먼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인데요. 전 이 부분이 이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 되게 좋아요. 되게 좋았다라고 보는데 멋있잖아. 근데 이게 좀 약해. 그렇지 않았나요? 저만 그랬나요? 뭔가 여기서 더 신기한 게 나왔어야 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저는 좀 약하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물론 이건 생각마다 저마다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저는 보면서 좀 아... 조금 약한데 라는 느낌이 들더라고 보면서 그래서 좀 이 부분에선 조금 의아했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좀 어려워 보이는 그런 동작을 하나 만들어서 보여줍니다. 여긴데 자, 여기서 이제 걸어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데 저는 여기서 양손에 부채라도 이렇게 들고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들기는 하더라고요. 동작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부분이 나와요. 후반문데요. 방금 이런 부분들이에요. 지금 여기서 보이는 게 아래에서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와서 웨이브로 올라와서 롤링이나 이렇게 몸 돌아가는 아이솔레이션이나 이런 걸 보여주잖아요. 되게 퀄리티가 되게 좋죠. 잘 보이고 좋았습니다. 나쁘지 않았다고 봤어요. 저는 이런 부분들까지 네, 잘 봤습니다. 2위를 한 유니온의 무대였는데요. 좀 내용이 좀 많이 없죠. 좀 짧죠. 그 이유는 제가 이따가 한 번에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요. 실은 대회를 나가보신 분들은 좀 잘 아시는 부분인데 이렇게 맨 앞쪽에 시작을 한 팀은요. 순위에서 높은 숫자에 랭크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첫 번째 무대를 한 팀들이 뭐 우승을 한다거나 그런 게 되게 어렵단 말이지. 이게 징크스 아닌 징크스라는 게 좀 있어요. 알게 모르게 춤 하는 그런 데서 보면 근데 지금 여기도 1번으로 나왔었는데 배틀에서도 A조 1번을 우승하기 되게 힘든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뉴니온은 그걸 깨고 2위라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뭐 대단했고 대단하다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퍼포먼스를 보면서 좀 의문점이 들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퍼포먼스의 색깔이나 컨셉의 사용, 특히나 부채 사용했던 거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솔직히 말을 하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멤버십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 제가 다 하지 못했던 이야기는 멤버십에서 따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특히 컨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즐거우셨길 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16년차 댄스 트래너 루다 크리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나머지는 멤버십에서 따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가시죠.